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중용도 전현직 선출직 총선 필승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중구 용도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는 성리의 경쟁을 펼친 김비오, 김희성 후보와 전현직 선출직 모두가 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중구 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